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루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냥 잡담하면서 잡담하면서 귤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귤 까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겨울도 오고 하는데 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죠 가을도 되고 겨울되고 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귤이 좀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스마,こんばんは? 귀여워ですね これ 食べて 食べます 근데 이 귤이 귤을 이제 까고 먹을 거예요 먹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귤 색깔이 이게 엄마 말로는 완전 초록귤이래요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게 익은 거래요 그리고 엄청 이게 향권몸증이 오져요 징그럽죠?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안 계실까 가보도록 할건데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본명 볼수록 징그럽게 생겼어요 흠 흠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어컨을 한 마리죠 유리 유리 깨끗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을 좀 생각을 해보곤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일상인가 아니면 주 컨텐츠인가 이게 약간 애매모모해서 뭐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ASMR 말고 이제 영상을 찍어주라는 그냥 일상영상을 찍어주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찍을지 그러니까 ASMR도 하면서 네 일상영상도 가끔씩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 액개를 해서 그런지 귀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원래 먼지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먼지가 다 사라졌어요 대박인데? 새거 됐다 새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귤 깔 때 여기 꼭지부터 까죠? 어 뭐야? 왜 안가져? 아이고 됐다 아 귤 냄새 아 귤 냄새 이렇게 까습니다 아 뭔가 이거 한개씩 천천히 깔때마다 아 뭔가 엄청나게 뭐라야되지 약간 시원합니다 일단 오리목은 귀지를 파는 듯한 약간 비지를 뽑는 듯한 약간 온몸과 깔끔해요 아 그 느낌이다 이거 오리된 뭐 예를 들어 발에 붙어있는 딱지라던지 좀 큰 딱지를 탁 뱉히는 딱 그 순간 아 진짜 너무 귤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귤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와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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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엄청 쉴 줄 알았는데 달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개 먹었는데 벌써 9분이네요 한개 먹었는데 9분이네요 닭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봤으면 맛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나? 다이져부데스, 오이시 다이져부데스 잘먹겠습니다 itadakimasu 맛있어요 정말 맛있지 않지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먹을 때, 숨 참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숨을 쉬면은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씹는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숨을 멈추고 먹어볼게요. 조금씩 바람소리가 나네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 진짜 신기한게 여러분 이런 귤 뭔가 엄청 맛없어 보이죠? 그쵸? 먹어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얘는 좀 딱딱하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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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은!... 이리 먹어 보는 것 같아요! 자 자 자 먹어볼게요 아 이게 좀 쉴 것 같아요 딱딱하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아 이게 좀 쉴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 고마워 홍콩 고마워 ㅋㅋㅋㅋ ㅇㅋ 마쥐 온통이 맛이 여러분 요리 이렇게 위험한겁니다 사람 죽어요 진짜 이거 죽어요 다시 갑니다 너까지 먹어야지 얼마 남았으니깐 먹도록 할게요 빨리 먹을게요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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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지는 이미 지금 연습하고있어요. 그래서, 암튼 그렇습니다. 이상 말할까요? 아주 장난감하게 지금 말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면사마, 고마워! 바이바이! 안녕! 안녀석들은 하루를 해볼게요. 하지만, 1개의 모基本은 제작되었지요. 하지만, 한입이 아주 bungiva worden. 제일 먼저 안 gekommen 온 정말 유명한 제작 예술입니다. 제발, 아기 때문에 그만두 안 usando 잠시 적을 recipe, 제작은 제작에검색을 받습니다. 제작은 제작에검색을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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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